5, 4, 3, 2, 1 공격을 시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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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즈 상인데 아이고 공격 많이 채웠어 공격 많이 채웠어 개 빨롱 이 정도면 진짜 개 빨롱해 지금 뭐야 죽새끼 저거 빛클 어디갔는데 이게 뭔 소리더라 이게 뭔 소리더라 구독소리나 구독소리나 아 아 구독구독구독 구독 구독 구독인가 뭔가 헷갈려갖고 확인하려다가 아 확인하려다가 죽었네 저게 석양 딱 걸려버리네 저게 석양 딱 걸려버리네 저게 석양 딱 걸려버리네 여기 어딘데 진짜 진짜 분필 잡아라 아 아 죽음가 없구나 아 나 진짜 돼지새끼 너무 깜단한거 아니냐 아니 아니 아 어쩐지 우리 하나 나노가 겁나 느리더라 이유가 있었네 지금 상대 조합하는데 지고있는거 실화냐 누구 맞냐 아니 미친 아니 정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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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아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아줬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나노가 또 써 나노 용검쓰나 그냥 나노로 한 명 잡나 결과는 얼추 비슷한거 같아 이렇게 해냉 잠깐 주륙을 보면 원래 보통 다른 캐릭터인데 보면 아이고 저거 죽었네 이런 느낌인데 주륙한테 우리팀이 죽으면 오 다행이다 내가 아니다 나 이딴 생각이 들고 말이 되냐고 뭐.. 얘가 아니라 다행이다 에이 걔지금 잡자야 됐어! 이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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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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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죽여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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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! 오! 죽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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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죽여라! 자전게 말해라! 가수 폭대될 나.. 나.. 나이스! 나.. 근데.. 어 나 부서고!!! 에이.. 선 넘었지으 axis 어서오시고 아 씨.. 발...... 아, 제발, 제발 제발! 제발.. 황길에 애쉬 없어라 나이스 애쉬 무리길래 애쉬 무리길래 애쉬 무리길래 애쉬 무리길래 왜 이렇게 잡아냔? 진짜 멋있었는데 애쉬 무리길래 애쉬 무리길래 안 돼 폴 아이고 얼마나 외로웠을 거 아이고 오케이 나도 강아지 확인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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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팀 대능이 눌렀는데 아아아 개 아 이게 호그랑 심리전 하는 거가 좀 힘들어 진짜 진짜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우우 아저씨 하나하 dude 럿 힝 힝 힝 힝 힝 힝 아이고 ㅎ 아 이걸 밀면 어떡해 이걸 밀면은 아이고 스턴 맞아서 화면이 돌다가 멈췄네 가만 돌아서 화면이 아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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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비 아 너무 급해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말 웃기다 아니이이이 반응할 수 없네 이거 알 수가 없어 타이밍을 원래 보통 저런거 이제 호민이 형 같은경우는 펀치 딱 펀치 끝나면 두번째 때 훅이다 헤이, 네가 이긴아 내가 이긴아 아아 네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왜 저 foi도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!! 우리 땡켓서 겎 nossa 아이고 아이콜 emergence 하아 어 meiner 안 돼, 안 돼 죽었네 아니 근데 상대 캐릭이 저러면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쩔어, 이런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하는데? 아 아 우리는 쉴드가 없어, 그러고 보니까 왓놀타 아니 뭐라고 워슨이가 앞에서 힘다움하고 있으면 어떡해 상대 백라인으로 좀 가란 말이야 아이고 아 타이브를 할 건지, 쉴드를 할 건지 아이고 아아 아 타이브를 할 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저게 위도우 별로 못뒀는데? 어, 팀이 다 죽어버리네? 어디 가지? 어, 여기 여기, 좀 던프게 해 던프게 해 던프게 해 던프게 해 아, 뭐야? 이기지? 이기지 않을걸? 이기지 않을걸? 와, 근데 아나가 너무 못한다 뭐냐 쟤? 아까도 그러던만 아까도 웃으면 좀 이상한데다가 그냥 퍼붓던데? 안전하겠지 내 위도우 잘, garg 갓 중 상대방 오케이잉오케이잉에 너가 또 남아내면 아 양탄 나이스! 다 누웠다 다 누웠어 나인 알았다 그냥 빛 좀 있는 걸 두고 난리 났는데? 난리 났는데? 어떻게 피 내 두 명이 죽었지? 내가 아나였다면 좀 더 깊숙이 가서 힐 벤을 날렸겠어 좋아쓰 막고 튀어 아 씨 개싸인 나노야 쟤네는 막 마이크도 쓰면서 하나봐 메르시 밖에 날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팀은 씨발 마이크는 펀넬으로 참 싸우고 있는데 잘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야 서로 못하면서 서로 싸우니까? 어쩌냐 이거 왜? 씨발 이게 뭐야 헛 어? 이거 잘 안전하게 정리해? 지금 예전이 뱉 뱉 뱉 뱉 뱉 1